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박선하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저희 당진시에서는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건설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빙기에는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실제 상황 어떤가요? 2, 3월 사이 해빙기에는 결빙되었던 지표면이 높고 집안이 약화되면서 건설공사장 흙막이, 사면, 옹벽 등 시설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시설물의 붕괴나 막석, 전도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전국적으로 10년간 해빙기 안전사고가 50건 정도 발생하였는데 50%가 해빙기에 취약한 낙석 위험 지역, 20%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 점검에 강화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옹벽과 석축, 건설 현장, 사면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일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희 시의 경우에는 송화급 고대리의 낙서 위험 지역과 성목 국가산업단지 내 코타움 및 한일화학 신축 공사 현장 등 대형 공사장 9개소, 관내 극경사지 18개소가 해빙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송화급 고대리 낙서 위험 지역에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험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사항 발견 시에는 수요주에게 정밀 안전 진단 및 보수 등 안전 조치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24시간 안전사고 대응 폐쇄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 보호 체계를 교축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는 특히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부사항도 짚어주시죠. 건설 현장에서는 평상시에도 철저한 안전감독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해빙기의 작업자는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요. 가정에서는 해빙기 가스 시설 이완에 따른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낙석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미끄러운 바위에 올라가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도 한번 해주시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공무원인 저에게도 국민 모두에게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빙기에 취약한 지역이나 시설 발견 시에는 출입을 금하고 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안전사고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일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안전총괄과 박선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